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궁금증은 히랍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일화에도 나올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도 그런 말이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녀가 결혼할 때 제 눈에 안경이라든가 아니면 콩깍지가 씌워서 그때 결혼했다든가 그런 말들이 그 아름다움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한 말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미학이라는 정의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형이상학도 점차 말해질 수 있는 과학의 범위로 내리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여성의 얼굴에 대해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눈,코,입,이목구비로 보게 되면 눈도 크고 콧대도 오똑하고 입술의 기운도 좋은 사독관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얼굴이 어딘가 2% 부족한 듯한 특급 연예인 얼굴인 오밀조물한 느낌이 아닌 여백이 많은 얼굴 그리고 약간 길어보이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적용하는 상중하 얼굴 비율 분석 툴을 이용해 이렇게 선을 그어보니 어라? 1대1대1이네?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고 어리둥절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존의 개념으로는 해석이 안되는 얼굴 비율을 해결하기 위해 중안부를 눈썹에서부터 코끝까지가 아닌 눈동자에서부터 윗입술, 아랫입술 중간까지의 거리로 정한다고 한다면 아하 이분은 얼굴에서 이 부분이 길어서 어딘지 얼굴이 길어 보이는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왼쪽과 같은 1대1대1의 희랍시대 때부터 내려온 황금률의 관념으로는 이분의 중안부 긴 얼굴이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관점을 조금 바꿔서 오른쪽과 같이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로 중안부를 설정해 보면 이렇게 동안을 그릴 때 극단적으로 눈과 입살의 비율을 만든다거나 하관이 작아서 예쁜 것으로만 알았던 이러한 얼굴형에서 두 눈과 입의 비율이 끼일쭉한 삼각형이 아닌 정삼각형 이하로 짧은 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분석에서의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미국의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저술한 책인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의 교체에 의해 과학이 발전한다고 그러니까 패러다임 쉬프트에 의해 과학이 발전한다고 처음으로 주장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습니다 이와 같이 파란 지구를 중심으로 하얀 달과 노란 태양이 돈다는 지동설로는 설명이 안되는 천문현상을 노란 태양을 가운데 주는 천동설의 가설을 세운 코페로니쿠스적 전환으로 즉 패러다임의 교체로 인해 천문현상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잠시 그 삼청포로 빠졌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분 얼굴 비율 분석을 다시 해보면 노란 점선원 상안면부 여백 하늘색 점선원의 중안부 여백 그리고 빨간색의 하안부 여백 중에서 상안면부와 하안면부 여백은 균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중안부 코협 여백은 비율 자체가 낄딱한 포지션에 속하게 되어 중안면부가 뭔가 허전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리무중의 얼굴을 기준선을 어떻게 두는가에 관점을 바꿈으로써 중안부 여백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원인을 알았으므로 바로 치료법이 나오게 되는데 애교살이 있다면 위쪽 여백이 줄어들겠고 립스틱을 입술 바로 위쪽까지 넓게 이렇게 위쪽까지 바른다면 아래쪽 중안부 여백이 줄어들겠습니다 여지껏 말씀드린 1대1대1 비율이나 중안부 비율은 그야말로 정면에서의 얼굴 비율인데요 옆면 얼굴 분석이야말로 입체적인 연예인 얼굴형과 납작한 일반인 얼굴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중안부 비율은 설명을 드렸고 여기 하늘색 화살표의 인중 경사도가 미끄럼틀처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 중안면 즉 패셜 플레인이 상안면부 이마의 얼굴면 하안면부의 얼굴면보다 더 꺼져 있어서 즉 귀에서부터 각각의 얼굴면까지의 거리 중에서 눈 아래 코 옆 중안부 꺼짐이 있어서 인중 경사도가 예쁜 비순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얼굴면 분석 기법에 대해서는 얼굴면 성형으로 검색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 심층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의 얼굴이 어딘지 예쁘다 혹은 예쁘긴 한데 2% 어딘가 부족해 라고 할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툴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사례자분이 중안부 긴 얼굴이어서 중안부 비율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얼굴 비율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댓글에 올려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